아, 구름 너무 예쁘다. 여기서 그거 안 보이려나? 틀림 환자로 선 안 보이려나? 어제 못 봐서 되게 집착이 생기는 느낌이야, 너. 아니, 보고 싶어서. 집착이? 진짜? 너 집착 없는데? 그냥 하는 소리야. 어, 거의 다 온 것 같아. 그렇지? 핫한 동네로 왔다, 다시. 핫한 동네. 네이큐브 하산아. 네이큐브 하산아. 네이큐브 하산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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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너무 좋아. 완전 진짜 시장이다. 오. 우와. 이야, 숨바 파인애플. 다 팔아, 다 팔아. 오이도 있고. 일단 봅시다. 다 판다. 우리나라 외에 그런 남대문 시장 같은 데 가면 다 팔잖아. 맞아. 그런 느낌으로. 팔아서 팔았어. 그러네. 그리고 웬만한 파가 좀 얇은 거 사고 싶어. 얇은 종류로? 얇은 종류로. 최대한. 야, 파가 왜 이렇게 커? 이거에 맞으면, 이거에 맞으면 그냥. 무기지, 무기. 무기야, 무기. 호박도 팔고. 파전 어때? 아이, 좋지. 너는 네가 마음에 들면 말투가 딱 있다. 좋지? 과자 사자. 과자? 과자 사자. 나도 모르지. 그럼 이거 하나 더 사자 그러네. 그거? 파전 어때? 아이, 좋지. 아이, 좋지. 너는 네가 마음에 들면 말투가 딱 있다. 좋지? 어, 좋지? 너무 좋지. 너무 좋지. 파 그러면 좀 이렇게 얇은 놈으로. 여기 파 되게 괜찮다.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그렇지? 약간 좀 천실해 보이지? 아까 오빠야. 베이 가니. 모자 모자. 모자 모자. 모자 모자. 모자 모자. 모자 모자? 원다우스 원다우스 원다우스. 아, 천원 못하네. 그러면 얼마야? 500원, 천원. 야. 땡큐. 어? 빠이. 아, 땡페인. 빠이. 나 이마는 괜찮은 것 같아. 이마는 큰 거. 좀 크잖아. 어, 그 정도면 훌륭하지. 훌륭하지? 좀 큰 놈으로. 이렇게 네 개.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개? 베이 가니. 원 파이. 원 파이. 원 파이? 토탈 원 파이? 예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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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닉 얼마였어? 750원 정도? 750원. 어, 애플망고. 어, 여기. 하이, 짬보. 하이 짬보. 베이 가니. 베이 가니. 1,500원. 1,000원? 예, 500원. 500원? 3개 살까? 3개? 4개? 4개? 4개 4개 어! 가지! 야 이거 맛있겠다! 너 가지 안 좋아해? 가지? 가지 좋아해 안 좋아해? 말투가 별로 안 좋아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좋아한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알았어? 말투가 그러네 아 그랬어? 어! 아보카도! 아보카도 사야 돼 큐큰벌? 나 이거 하나 사면 안 돼 다 사! 다 사줄게 500 500? 400 오케이! 땡큐! 됐어 됐어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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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어! 야! 유희 이거 어때? 과해 과해 아 왜? 이것도 예쁘다 이거 예뻐? 응 이거 예쁜데? 아 그거 예쁘다 이거 예뻐? 어 이거 하나랑 응 이거 효정이랑 응 이게 어깨 약간 오프셀돌 해가지고 아이 효정이 이거 사야 돼 뭐? 뭐? 이거 아 충격적이야 진짜 충격적이야 저거 사줘야 돼 난 이거 입으면 예쁠 것 같아 저거 갈색? 살려? 아니야 괜찮아요 야 이거 사자 나 마음에 드는데 그래 그래 얼마야?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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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얼마야 어 어 2,000 아니냐? 3,000 만이 5,000원이잖아 5,35 그치? 아 그럼 15,000원 저거는 저거는 색깔이 다르네 근데 이게 더 잘 어울리겠다 희정이한테 그치? 봐봐 예쁘다니까 대개 길어 되게 길어 이거 입을까? 괜찮아 괜찮아 네 이거 입을까? I take this one this one this one this one yeah I take this one this one this one 86,000원 어 3,000원 어 OK OK You can pay That's 80 OK Thank you You're welcome 1 2 2 5 6 7 8 OK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Bye bye 여기가 유럽인들이 배낭 그거 뭐야 킬리만젤 올라가기 전에 간다는 간다는 갔다 와서도 간다는 온다는 네 너 뭐 먹을 건데? 나는 커피를 아까 소준이 갔다 주신 게 솔직히 너무 맛있어서 나는 저 마지막 거 한번 먹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1 아이스 아메리카노 1 아이스 아메리카노 1 어 저게 뭐라고 그랬지? 비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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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K 아 분명히 약간 약간 케이크 같은 거 본 것 같은데? 봐봐 나 케이크 같은 거 봤잖아 아 이거 사가면 되겠다 어 먹을래? 어 어 그래 효정이도 이런 거 좋아할걸? we can take out we can take out yeah 그럼 2 more one and one order OK 땡큐 여기 분위기 어때? 좋아 너도 어 약간 유럽 느낌도 나고 이런 디테일한 느낌이 산행하는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게끔 만드는 그리고 약간 너무 번잡하지 않아 땡큐, 땡큐 땡큐 아이, 땡큐 초콜릿 이건가 봐 와 맛있겠다 아 어 맛이 없을 수 없는데? 맛있겠다 안 뜨거워 와 이게 차가워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아니야 먼저 먹어봐 따뜻할 때 먹어야 돼 음 약간 맛이 너 그거 먹어본 적 있어? 어떤 거? 아이스 초코에 샷 추가해서 먹어본 적 있어? 아이스 초코에? 응 아니 그렇게 해도 맛있거든? 맛있겠다고 굉장히 진한 거잖아 코코아 같은 거에 약간 맛있긴 하겠다 맛있어 먹어봐 먹어봐 짱이야 짱 맛있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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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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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테이크아웃 귀엽다 어? 내 백 어때? 괜찮은데?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어 아 근데 되게 여유롭고 좋네 예전에는 여유를 못 즐겼는데 왜? 왜? 한 번도 데뷔를 하고 쉬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쉴 때는 늘 해외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딱 한 달을 내가 나한테 뺀 시간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너무 불안한 거야 내가 뭔가 일이 없을 것만 갖고 제일 바쁘고 나서 갖고 커플 끝나고 그리고 이런 데 와도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 좀 시간을 쪼개서 쓰고 싶고 막 근데 좀 약간 완벽주의 이런 게 좀 있나? 많이 있었어 근데 이것도 많이 내려 놨 에이 너 잘하잖아 잘하는 거 얘들아 근데 점점 좀 편해지는 거 같아 진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우리 애들이 보낸 거 한번 가볼까? 너무 신나게 놀았을 거 같은데 자 봐봐 우리 기린 봤어요 기린 내 말이 코뿔소도 봤어요 아 코뿔소 아 코뿔소 얼룩말도 봤어요 얼룩말도 봤어요 근데 아직 시장 안 이래요 이제 시장 반 정도 온 거 같은데 우리 이따 가서 자랑할게요 안녕 재밌었나 보다 아니 웃기게 뭔지 알아? 이미 마음 안에 코뿔소를 봤어 귀여워 뭐 뭐 봤을려나 애들 한 8시 정도 오니까 그 다음에 준비하고 어 준비하고 애들 오면 배고플걸 배고플걸 잘 먹었습니다 애들이랑 올게요 밖이 조금 어둑어둑해졌어 자 이거 뒤에서 찍어주겠어? 아우 야 너무 눈부시다 야 오디스 누르는 거 지금 찍히고 있는 거야? 응 찍히고 있는 거야 손피디가 찍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야 근데 우리 뭐 뭐 샀는지 한번 오 고기가 지금 저녁에 딱 먹기 좋게끔 해동되고 있어 어 얘 눌려 쌈대 됐어 됐어? 응 이거 효진이가 좋아할 거 같아 니가 좋아했었잖아 맞아 나 좋아했어 오늘 너무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 오늘 너무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실제로 그 동물들을 보는 것보다 애들이 재현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 혼났니? 기린이요? 이래가지고요? 오우 이랬어요 방금 유희지 어 유희야 들어가서 좀 쉬고 응 집만 좀 놓고 쉬고 아 뭔가 집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다 와 진짜 많이 샀다 어 많이 샀어 혜지야 야 애들이 영상통화 한번 하자 영상통화? 어디쯤 왔을라나? 어? 됐다 어? 야 왜 까매? 야 언니 안 보여요 언니 여기 조명이 없어요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재밌었어? 좋았어? 언니 잘 안 들려요 좋았어? 재밌었어? 너무 좋았어요 아 좋았어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얼마나 걸려? 거의 한 10시에서 전할 것 같아요 10시? 진짜 배고프시면 아 알았어 10시에 늦지 말고 와 네 이따와요 아 많이 힘들었나 보다 이게 좀 힘들지 얘가 야 효정이 텐션 떨어진 거 처음 보네 어 처음 봤어 어 그럼 일단 우리는 밥하고 그냥 김치찌개 해서 8시에 그냥 밥 먹을까? 응 딱 좋아 그러면 재료만 좀 먼저 손질을 하고 그리고 또 김치찌개 쌀떡물 넣어주면 맛있지 맛있지 신기하다 얘네 쌀에도 이게 나온다 쌀떡물이 쌀떡물이 여기? 응 맛있는 소리 난다 그치 지금 이제 김치를 넣을 거예요 와 맛있는데 비주얼은 끝났어 여기에 고춧가루를 조금만 넣어서 와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다 아 배고프다 냄새 맡으니까 더 배고프네 배고프지 그건 뭐야? 이거는 이제 생간장 조금 넣을 거예요 생간장은 많이 안 짜 와 찌개도 진짜 맛있겠다 야 살찌겠다 우리 올라가기 전에 우리 잠깐만 조금만 기다리자 5분 만에 이거 더 뿌리자 어디 나가서 먹을까? 어 좋아 좋아 밖에서 덜 먹으면서 먹자 와 뭔가 구색이 좀 맞춰진다 굿 잘 먹겠습니다 어우 분위기 너무 좋다 효정마 효정마 진짜야 와 맛있지? 어 이거 해 아 근데 브릿지즈를 좀 넣었어 까망비루 같아 음 맛있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약간 하루를 보상받는 느낌이야 그치? 맥주 있어야 되는데 야 내가 맥주를 자꾸 좋아하게 만드는 음식을 만들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야 맛있으니까 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우리가 며칠 남은 거지? 그러면 내일까지 치면 3일에 있는 거지? 3일에 있는 거지 아 우리 막 준비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내일부터 운동할 거잖아 응 근데 아까 방 안에서 살짝 운동했어 아 아 그것만 해도 내가 아까 땀나더라고 어 너 리퀴 할 동안 나는 운동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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